자, 저 좀 봐봐요.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게 회계잖아요.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냥 한번 시작이니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보통 회계의 대상을 그냥 회사라고 할게요. 주식회사. 그럼 회사에 돈 흘른 애들을 외부정보 이용자라고 부르죠. 이 외부정보 이용자가 누구냐면 주주하고 채권자예요. 그죠? 그러면 회사한테 돈을 펀딩을 한 다음에 회사는 그 돈 갖다가 운영을 할 것이고 그 돈을 얼마나 잘 운영을 했는지를 이 주주나 채권자인 외부정보 이용자한테 보고를 해요. 리포팅을 한다는 거죠. 그럼 보고를 할 때는 당연히 뭐가 필요해요? 룰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. 보고의 원칙.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기준이라는 거죠. 이 회계기준이 회계정보가 공공재다 보니까 국가 혹은 국가가 유의만 사기관에서 제정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금융감독원이 제정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 외부정보 이용자한테 회계기준에 따라서 리포팅을 하는 걸 무슨 회계라고 불러요? 이게. 이게 재무회계예요. 우리가 공부하는. 그러면 외부정보 이용자한테 보고를 할 때는 당연히 룰에 의한 회계기준에 의해서 보고하는데 이 회계기준에 의해서 보고한다는 건 이 재무제표가 매우 신뢰성 있는 정보이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. 이건 재무회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. 그런데 우리가 공부하는 회계 중에 관리회계라고 있어요. 원래 원가관리회계라고 부르는데 일단 관리회계라고 불러볼게요. 이 관리회계는 뭐냐면 이 회사 내부에도 회계정보가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. 회계정보 필요한 애들을 내부정보 이용자라고 부르거든요. 그럼 내부정보 이용자가 누구냐? CEO, CFO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. 경영자나 관리자 애들. 경영자나 관리자 애들.